두고드 오!!! 반대쪽으로 오Yной 오!!! 오 잡았어요!!! 죽였어요 죽였어요 이거 안 낄면은 폐 되게 나쁠수있는거 같은데 밝은 갈색이요 아까 저희 말한거 있잖아요 약간 붉은빛 나는 거랑 저는 더 어둡게 하기 싫어요 밝게 이거 지금 옆에 말리고 있고요 하루 말려야 돼요 저기가 바다 내일 붙일 겁니다 오늘 작업은 끝 안녕히 계세요 공방도 되게 예쁘다 언니만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입니다 오늘 두 번째 작업을 하러 갑니다 아침부터 메모리 카드를 두고 와가지고 가라 다행히 작업하는 내내 날씨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침 8시 20분입니다 어제 낮에는 되게 덥더라고요 그래도 화이팅 어제 너무너무 다 떨어져서 간식도 챙겨왔어요 도착하고 봐요 공방 도착해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일반 토본 사면은 상처가 나 근데 이건 상처가 안 나요 음 네 그렇게 자릅니다 저거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 아 진짜 다르네 사장님이랑 이렇게 하니까 안으로 팝업으로 지죠 사장님이랑 나랑 다른 있는 거 뭐예요? 왜 나는 많이 해봤고 통신은 안 해봤고 그 차이죠 아 진짜 이거 정성이 들어간다 아 아 왜 긁혀서요 또 긁혔다고? 아니 이거 이게 여기 바닥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어도 내가 알지 않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도 정성을 다해야 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현실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직업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하는 거야? 이거 본드를 안 했어요 뭐 하는 거야 그냥, 해 그래야 딱 바닥에 밀착이 되어야지 바닥에 밀착이 안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아 이 이번 끝에 십자팁으로 바꿔주세요 십자팁? 도라에 박혀주세요 도라에 박혀주세요 도라에 박혀주세요 어? 왜? 어 잠깐만 어떡해요 이거 비싼건데? 진짜요? 제가 도라에 박혀주세요 조심하세요 와 여기 저는 그냥 잘했거든요 어... 이럴 수가 있고 그게 안 뚫렸어 뭐야 이거지? 안 뚫리나봐요 철이 안 들어갔구나 이게 철이 안 뚫렸나봐요 아니 아니 거기 위험하게 칼라데인데 이게 철판인데 왜 이럴까? 너무 튼튼하죠? 아씨 애매하게 걸려있구나 그..그기가... 아 진짜 애매하게 걸려있는데 오! 이게 이렇게 안 뚫리다니 오마이갓 이거 잠깐 안 뚫는데요 떨어졌어요 네 거기 맞아요? 여보세요 됐어요 펜 좀 주세요 그거 너무 얇나?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는 아닌 줄 알았다고요? 저희는 아닌 줄 알았다고요? 아 왜요? 다른 사람인지 알았어요? 저희도 안 오셨나? 저는 탱핑카 남들러 제 차 구경하실래요? 여기서 밥 다 하고 자자고 할 거라 네 저기 안에서 침대도 만들고 개수대도 만들 거예요 아이고 야 그 위에 천장 뭐이시니 거기서 꼽으면 됐냐 쇠 있어요 쇠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잠깐 튀어나온 거 아니야? 천장 튀어나온 거 아니야? 천장 튀어나온 거 아니야? 봐봐요 뛰어났어? 뛰어났어? 진짜? 네 진짜 튀어나온다고? 둘 다? 어디 이게? 네 튀어났어? 응 거기 카메라에 나오셔도 돼요 네 영상 올리려고요 일로와 네 안녕하세요 비는 안 세겠죠? 3,400 어? 딱 옷 갈아입고 계셨구나 왜 그런 거 꺼지 안 돼? 응? 응? 저 이거 잘해요 저 이거 잘해요 이런 일을 어디서 해봤냐고 아 좋다 이게 받침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우와 감사합니다 90 90 90이요?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바람이 쪄 바람이 쪄 바람이 오늘 다 짜가 이렇게 많이 주사합니다 아버님 잘 먹을게요 응 저 귤 진짜 좋아해요 겨울에 따는 거 아니에요? 조시 굽도지 일찍 있는 거 먹으면 하냐 달고 새콤해 달고 새콤해 네 여기 침대는 앉는 식 안녕하세요 왜냐면은 여기를 딱 앉았을 때 여기랑 여기랑 같이 이렇게 먹는 거죠 만약 여러 명이 있으면 여기서 세 명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달력이 달라도 뚜껑만 맞으면 되는 거죠 정식으로 걸치기만 하는 거잖아요 넓이가 그러니까 그게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침대 말이에요 여기 침대고 잘 때는 여기 뚜껑 얹어서 넓게 자는 거죠 여기서 여긴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장님 말대로라면은 네 적어도 40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침상해야 되는 거 같아요 여기 있는데 사람 지금 한 명 있는데 세 명도 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무슨 세 명? 근데 여기잖아요 여기부터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두 명도 빡빡할 거 같은데? 아니에요 소원 오 됐다 아 보여? 이거 진짜 이거 사람한테 말리면 어떻게 되겠지? 눈에 쏘면 어떻게 되겠지? 실명 되죠? 테이프 깎아? 네? 테이프 깎아? 테이프 깎아? 그렇잖아, 나는 솔로 이거 진짜 재밌어요 거기서 그러잖아 테이프 깎아? 맞아요 선생님, 저보다 저 사람하고 이거 많이 잘해야 돼 진짜 웃겨 선생님, 저 혼자 할게요 그래? 일 보세요 아, 혼자 한다며 오, 됐다 맛있어 아이, 왜 이래? 진짜요. 어떤 거요? 줄자? 줄자? 일단은 여기 없고요 조심해 갑자기 내리면 어떡해 티나요? 아니야 아니야 기세도 안 났어 조심해야 돼요 항상 안 났어 에? 아니요 뜨거우셨어 천장 다 했어요 배치 거기 없지요? 네 없어요 아버님 어때요? 좋다 좋죠? 진짜 아 몰라 내 거 아니니까 본인이 잘해요 네 되게 네 그러는 거예요 잠시 들었어요?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